우리 여기 신동초동 39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오늘 모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딴 데 지금 세 군데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분이 빨리 공연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오늘 신동초등학교 39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찬조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수 많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장 대구에서 행사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여기 오셨습니다. 분방 떡순이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건방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오늘이 신동초등학교 39회 동창회 첫 모임인데요. 전국에서 많이 오셨네요. 오늘 또 떡순이가 바쁜 관계로 입받을 하고 영천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지요. 오늘 스트레스 다 풀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린 눈물 보기에 이미 높던 이별 보기에 하얀 연기 앞불가니 눈물 뜨거워 희미일게 당신이 난 절산줄로 또 손꼽꼽 느낀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내 말로 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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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가신 이 고개야 한마한은 미미한 이 고개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이제 가을여요 방풍도 들고 우리 또 놀러 가면 가야 되는데 우리 철수가 오늘 아빠를 만난다고 아주 싱글벙글 난리나시오 우리 전국에서 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늘만큼은 어머니 아버지 날이니까 잊지 마시고 즐겁게 그렇게 이제 추억 많이 담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파를 끓이다가 어린 곳은 잠이 들고 동지 섯살이 기나하니 부흥한 살이 몰아칠 때 당신이 난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하오 십 년이 가도 오백 년이 가도 살아만 돌아보소 불가능한 이 고개 한바만은 미미한 이 고개 야호 박수